하늘 휴! 자 오늘은 신명사진이라고 하죠 사진 속에 찍힌 귀신을 찾아보는 그런 게임을 한번 해볼겁니다 어.. 요거 브링이 형이 했었던 컨텐츠인데 재밌어 보이더라구요 그래서 저 귀신 전문가 도스트헌터 출신 휴지가 한번 톡톡톡토림 바로 착착착착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명 정신을 잃은 것 같은데 이것이 어딘지 알 수가 없습니다 주변에는 귀신이 찍힌 120장의 사진이 놓여져 있는 상태구요 여긴 능 귀신을 찾으면 이곳을 나갈 수 있다고 합니다 어... 뭔가 이상한 곳에 갇힐나 본데요 제한시간 안에 사진속 귀신을 찾아주세요 어어어허허허 어허허 야허허허허허 이거 아까 뭔가 숨은 그림 찾기 그런 느낌이네 오 귀신 탐지기도 따로 있나본데요 종아 자... 탐지기 발중시켜 보겠습니다 어어어허허허허허허허허허 와 이거 깜촐튀게 해버리네 뭐야 이거 있는 줄 몰랐거든요 어 이거 귀신탐지기 쓸 때는 써야 되네 아래에서 위로 쳐다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네요 아래에서 위 이 자식 뭐야 자 다음은 형광동이 고장나서 깜빡이고 있대요 어둠 속에 숨어있을까요 뭔가 보이는 것 같은데 뭔가 하나씩 나옵니다 찾으셨나요 어떻게 생긴 놈이야 이거 넌 누구니 아 목 없는 귀신이었어 누군가를 원망하는 여자 귀신의 한이 서려있습니다 여자 귀신을 찾으라는 건데 이거 모르겠네요 탐지기 한번 써볼까요 이거 진짜 모르겠다 저기요 선생님 계세요 어디 계시죠 나만 봤어요 이거 여러분 찾으셨나요 이거 뭐야 소름 쫙 떴네 무슨 일이죠 주위가 갑자기 어두워졌습니다 귀신이 터졌어요 야 이거 잘 안들었다 생각보다 심플하지만 이 귀신을 찾는 그런 느낌은 아주 잘 살렸어요 선생님 아 방금까지 안 계셨잖아요 왜 갑자기 튀어나오는데 때론 자신의 죽음을 인정하지 못하고 땅속 무덤에서 나오려고 하는 귀신도 있습니다 무덤에서 나오려고 하는 귀신이요 보일락말락 하는데요 이게 제한시간이 지날수록 채워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점점 시간이 지나서 선명해지는 것 같은 건 기분 탓인가요 뭐가 하나 또 보여 누구 돈이에요 이거 흡사 좀비인데 이거 아무리 찾아봐도 귀신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흔들수록 선명해진 사진이 떠올랐습니다 나오세요 어어어어 눈이 다 언락없는 귀신이 튀어나와 버리네 이것을 탈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같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귀신탐지기 어 하나 넣었고 너 여기서 뭐 해 야 움직이는 건 선 넘지 뭔가 이상합니다 시간이 평소보다 더 빨리 지나가요 요기 있네 여긴 폐허가 된 정신병원 같아요 문 쪽에서 누가 두드린 소리가 나지 않느냐고 그러는데 누구세요 누구세요 분명히 전등이 깜빡일 때 귀신이 본 것 같지만 주변이 밝아지면은 다시 사라진대요 어두워질 때 찾아야 된다는 거야? 어디갔어 어디갔어 어디갔지 어디갔지 와 이번엔 어렵다 약간 갈수록 난이도가 높아지는 건가? 뭐야 여기 본 것 같은데 이쪽에서 계십니까 이거 진짜 깜짝띡이 대박이다 이번에 한 번에 찾았다 여기서 뭐 하세요 생긴거 보아하니 노래 좀 부를 줄 아는 녀석인가 귀신은 한 곳에 머물지 않습니다 요번에는 그 아 그러네 사라지네 어딜 도망치려고 사진 속의 장소들이 왠지 익숙하게 느껴져요 이곳은 어디 뭐 학교 폐교 같은 느낌인데요 그래서 익숙하게 느껴지는 건가 뭔가 외국 학교의 기운이 느껴지는데 이곳에 나올 만한 뭐하세요 항상 세 번의 기회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에는 무려 목숨이 한 개밖에 없어요 이번에는 핸드기 안 쓰고 고스터 헌터의 필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귀신은 어디 잘 살펴보는 진짜 안 보인다 어디 갔지? 귀신 사냥꾼 실력 보여줄 수 없나? 어디 갔어? 안 보이는데 진짜? 나만 안 보여? 여러분들을 찾았어요 이거? 에라이? 아니 대낮에도 당신을 내려다봅니다 선생님들 안 계세요 보통 이런 밝은 데 있지 않고 여기 어두운 데 하나 이런 굴다리 느낌의 장소에 있을 것 같은데 따라라라라따 따따따 따하하 눈 마주쳤다 한 번에 찾아버리네 안녕하세요 여기 사는 주민분이신가요? 갑작스럽게 찾아뵙게 돼서 너무 죄송합니다 저도 여기 나가야 돼가지고 여기 길을 헤매고 있거든요 지나갈게요 한 장 한 장 귀신들을 찾고 있습니다 아직도 실마리에는 풀리지가 않고 있어요 발견하셨나요? 이번엔 모르겠다 안 보이는데? 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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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흔들어요 지지나 올까요? 여긴가? 아니요 아닌데 와 난이도가 좀 올라간 것 같다 어제 위에 있나? 뭐야? 아 여기 있다 와 이번엔 감쪽같이 숨어있었네 찾기 약간 빡셌습니다 방금은 자 다시 한 번 타임어택이네요 시간이 겁나 빠르게 지나간대요 한 번에 찾아봅시다 아 그래요 이 장소가 확실히 기억나요 새벽에 자주 운동을 했었죠 그런데 운동하러 날아온 것 같고요 여기서 사람들이 안 다니는 새벽에 자주 운동을 했었대요 운동하러 나온 걸까요? 무슨 소리야 우주 최초 건강에 신경 쓰는 웰빙족 웰빙 귀신족인가요? 여기 뭔가 있는 것 같긴 한데 아니 이거 귀신들도 헬스장 거리두기 때문에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운동하나요? 몸짱 귀신각이다 아 아직도 100장 정도의 단서가 남아있습니다 계속 찾다보면은 제가 이곳에 갇힌 이유를 찾을 수 있을까요? 나 이제 나갈래 어림없는 소리 잠깐 구독이 없는 소리가 당신의 단서가 남아있지 않는 즐거운 너무 이렇게 흠이 아 아 아 감사합니다.